우리를 따라다니는 많은 라벨들이 있습니다. 정말 많은 라벨을 붙이고 사네요. 신입사원 송희씨는 어떨까요? 일이 서툴고 매번 혼이 나네요. 애쓰고 있네요. 저런, 송희씨에게 라벨이 생겼어요. 난 못났어. 점점 라벨을 갇히고만 해요.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. 언니, 라벨을 벗기만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. 뭐든지 될 수 있어요. 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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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라벨을 벗기만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. 난 못난 게 아니야. 물 만났어. 물 만난 송희씨의 내일을 응원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